안녕 들어간다? 나 이거 시작할까? 팝키들 어 들어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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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는 안 되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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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키들 오늘은 무슨 날 수잠이 형의 행위라 한 번 노래 볼까? 케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케이크 없어요? 케이크 해줘 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자 지금 같이 제 앞에서 같이 케이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아 수영이 놀라야 돼? 네 무슨 케이크예요? 생크림? 우와 맛있겠다 근데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낙기들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좋아해 나 해피 걸스 레이 해피 걸스 레이 이거 진짜 대박 심지어 다 핑크예요 생일 축하한 낙고 진짜 고마워요 락키들 짱이야 지금 저 언니들은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제 생일 케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TMI 오늘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 옷 디타 언니가 줬어요 어제. 미리 생일 선물이라고 어제 저한테 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딱 입고 왔습니다. 네요. 네요.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진짜 라키들. 근데 언제 되는 거지? 거의 나 혼자 놀고 있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좀 더 놀아야 돼요. 오늘의 주인공은 수단이니까요. 네. 열심히 놀고 있을게요. 포항. 어 나 왜 안 되지? 생일 축하한다고? 진짜 어제부터 어제 라디오에서도 진짜 생일 축하한다는 라키들 댓글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어디 있냐고요? 여기 연습실. 언니들이 지금 저의 생일. 지금 불을 켜고 있습니다. 수단아 불 꺼줄까? 네. 꺼주세요. 아 너무 웃겨. 뭐야 완전 꺼네? 두둥. 대박. 우와. 이렇게. 아니 이거. 약간.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시겠죠? 아 너무 웃겨. 이거 지금.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세 포 새해 축하합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 순간 새해 축하합니다. 들고 가셔줄게. 속으로 빌어야 되죠? 나도 빌어야 되죠? 네. 받으세요. 축하 축하. 감동해 주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멤버들이 이렇게 앞에서 생일 케이크를 해주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피 벌스데이 이것도 해주시고. 사실 언니들이 어제 해줬어요. 저 그것도 영상 올릴게요 그래서 어제 어제도 너무 감동받았고 이건 라키들이랑 함께한 생활파티니까 라키들한테 못 애평하겠어 자생일선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받았다 뭐야 케익이 지자 케익은 나 안 가서 많이 가서 우아 생긴다! 우와! 우와! 나 벌써 좋아 같이 샀어 뭐야! 모자 갖고 싶었는데 저럴 것 같아 진짜 이런 건 원래 바로 써줘야 되는 게 나도 그렇다고 맞아 자! 짠! 오 잘했는데? 오 잘했다 근데 너무 큰데? 줄일 수 있어 어 줄일 수 있어 오 귀엽다 줄일 수 있어 짠! 오! 어때? 마음에 들어? 귀엽다 예쁘다 뭐? 뭘 뜯어? 잠깐만 아 어떡해 괜찮아 따끈따끈 사왔어 여기 이거 얼마짜리야? 아니 이거 얼마짜리야? 그리고 뭐야 진짜 나 여기 거 갖고 싶었거든 좋아할 것 같았어 좋아할 것 같았어 수다매 스타일 같았어 짠! 귀엽다 우와 진짜 수다매 스타일 귀엽다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세트 옷이네 맞아 맞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샀구나 그럼 우와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거 고마워요 또 수다매지 입고 있는 게 티타 언니가 추는 옷이에요 예스 예스 오재밤에 주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안에 편지도 있었는데 저 진짜 감동받아서 울 뻔했어요 울었으니까? 진짜 근데 눈물이 긁던 거 같아 찔끔했으면 울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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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언니가 요즘 내가 좀 그래 했던 부분을 딱 집어줬어 편지에 잘못했어요 뭔지 알죠? 알지 나 진짜 거기서 감동받아서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은 선물 없어요? 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답니다 아 선물이야? 어디서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동서울 첨인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이거를 심지어 미리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는 일주일 전에 미리 사서 저번주에 왔고 그 하나 그 하나 하나 오면 어디야? 하나 하나 왔다네 하나는 이제 집에 있어요 두 개나 집에 두 개나 있어요 그저께 왔고 하나를 제가 저번주 목요일에 시켰는데 비가 오는지 조금 늦는데요 파티실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또 들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또 그냥 그거 세트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 개인적으로 저녁에 들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아직 맞아요 언니가 오늘 아침에 저는 이미 어제도 말했어요 맞아요 뭐 갖고 싶냐 정확히 말해달라 아니면 링크를 보내달라 하지만 수담이가 제가 고른 게 갖고 싶대요 언니가 뭘 고를지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여러분 좀 저한테 팬네즈로 좀 어떤 거 주면 좋을지 옷이 갖고 싶죠 옷 이거 써주면 제가 참고할게 그것도 하지만 곧 줄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레아 언니 무슨 선물 받을지 그래서 아까 바로 제가 뭐지 SNS에 올렸잖아요 선생님 안 찍은 거 맞아 아무튼 약간 미안했죠 솔직히 많이 미안했죠 미안해서 그걸 올린 거 아니야 미안해서 올린 거 아니야 나 거의 한 달 전부터 하트 이거 눌렀어 언제 올리나 하고 있었어 오늘 언니가 근데 아침에 저한테 뭐지 이만큼 카톡이 와가지고 진도 지지지지지지지 맞아 진짜 하하하 아무튼 수담이 생일 맞이해서 야자타임 어떤 일 어? 누구야? 그 좋은 의견? 누구야? 아 근데 나 있었어 내가 완전 막내가 아니니까 조금 무섭긴 하다 그래도 왜? 내가 완전 막내는 아니다 그렇지 영준은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해야 한다 해볼까? 그렇죠 해볼까? 해볼까 야자타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아요 듣고 있으면 돼요 아 듣고 있으면 돼? 약간 이렇게 이렇게 파격만 받으면 돼요 아 수담이 나지 야자타임 자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 야자타임의 모습 아 들은 동감인데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죠 나도? 아 그럼 제가 들어드릴게요 너도 해야지 맞아 우리 다 같이 해야지 일로 가야 나도 해 왜 너 하기 싫어 무서워 왜 제일 무서워 우리는 모두 게임은 게임은 오해 하지 말자 주이기 때문에 네 시작 수담 언니 레어요 수담 수담 언니 레아 레아야 오늘 내가 생일인데 생일선물을 돈이 어딨을까 수담 언니 죄송합니다 진이 왜 말이 없어 지니야 말이 없지 없죠 라고 해야죠 말이 없죠 지니 언니 수담 언니한테 왜 그래요 전 늘 야자탐을 다 하고 살아 이건 뭐 다른 게 없어 지니야 응 애교해 뭐라고요? 재밌다 네? 언니 뭐라고요? 지니야 애교 좀 돌려봐 고마워 이게 defeating 언니 맞아 내 얼굴 생일이 시작한다 수담 지니의 지니의 애교인 걸로 두담 언니 대기 뚝 가요 와 여전팀에서 대박 대박 진짜 대박 여전팀 그냥 그만 하죠 두담 그만 해봐 너무 웃겨 락피들 댓글 좀 읽어볼까요? 그래! 지금 어디있지? 아 이거야 강릉 나 하트 진짜 많이 누르고 있어 프레셔? 해피 스턴 데이!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하이 다미! 귀여워 하하가 브라우니 만들어줬네요 어제 먹었어 맞아 어제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안 먹었어? 태어나줘서 고맙대 응 도망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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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케이크 먹고 싶어요 아, 맞아 케이크 먹을래요? 그래요? 어 좋아 락키는 맞아 원래 커팅까지 해줘야 생기지 히어리니까 빳빳빳빳빳빳 빠바라반빳 이거 하면은 수단 모델 같다고 모델? 무슨 모델? 모르겠어. 그냥 봐. 소장님 오늘 모델 같다. 빼빼로 먹었냐는데? 빼빼로 어제 먹었어요. 빼빼로 데이 월에 아니야? 그니까. 그래서 저 빼빼로 선물 받았어요. 어제.. 왜 먹었어? 선물 받았어요. 빼빼로. 아 진짜? 컷팅할까요? 그럴까요? 래아 언니 수상수담에게 생일 속옷 선물 어때요? 뭐라고? 속옷을 선물해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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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 저랑 래아 언니랑 얘기했거든요. 거의 우리 둘이 사귀는 것 같다고. 맞아. 맞아. 거의 우리는 앞으로 아마 평생 함께 할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내 얘기를 할 중에 요즈를 사이받게 없어. 뭐 그랬는데. 이제 커플 속옷까지 진출하는 건가요 언니? 약간 미래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되네. 컷팅실 가시오. 알겠습니다. 컷팅이죠. 오늘 생일이야. 수워질까? 와 진짜. 짠. 끝. 끝. 어 아니야. 우리 여섯 명이잖아요. 여섯 개 싸우자. 오잉. 컵 갖고 옮겟네. 우리 근데 저 포크도 없는데? 포크? 그걸로 먹자. 그 뭐지?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먹을래? 그래. 그 젓가락. 젓가락 없어. 젓가락 없어. 컵으로 마셔야돼. 케이크 먹어달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이 케이크가 좋은데? 진짜 맛있어. 우리 아직 안 먹어봤어요. 나도 생일이고 싶다. 나도. 아 나 일단 이거 선물도 뜯어보고 싶으니까요. 한지 읽어줘. 한지? 응. 밑에 동상 있어. 조심. 여기에도 편지 있다. 아 진짜 이거 뭐야. 반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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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줘서 고맙대. 앞으로 멋진 1년이 돼. 앞으로도. 귀엽네. 아이고. 쏘리. 아니 근데 이거 하나하나 더 뜯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치. 한입 하셔. 한입 하셔. 한입 하셔. 한입 하셔. 한입 하셔. 내가 이거 오늘 하나하나 더 뜯어볼게요. 지금. 방송 끝나고. 오케이. 꼭 약속. 오케이.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생크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오. 땡큐. 네. 포크가 없어요. 모든 멤버는 수담이에게 소원하나 말하래요. 하나 있자. 하하하. 여러분들 소원을 말하라고. 오늘... 진짜 있어, 진짜 있어. manual樂. 모든 멤버는 수담이. 하나씩 소원을. 진짜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소원을 들어그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주는 입장인 건가요? 오늘은 수다미의 날 내 날 남은 올해 뭐 기대하는 게 있나요? 올해요? 남은 올해? 수다미 소원 기기인데? 수다미 소원 기기? 내 소원?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이 소원을 이루고 있는 기분이야 소원을 말해봐 말해봐 라퀴들의 소원은 뭔가요? 메리밀이에요 메리 메리밀 수다미아 위험해 그 미소 위험하다고 이렇게 했어 위험해? 데인저러스? 데인저러스 미소 데인저러스 미소 데인저러스 미소 신함 대박나시길 우리 대박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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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미 꽃이 피었습니다 수다미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축하해줬냐고요? 멤버 중에? 그래서 나랑 같이 있었잖아 그 순간 같이 먹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신혼 컴퓨터 타자 맞아 다들 근데 12시에 막 축하해주고 카톡 오고 저 감동이 아니 이렇게 스윗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대화하고 있었던 건 저예요 하지만 대화를 했지만 막상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는 안해줬다고 한다 맞네? 수다미아 올라갔어 맞아 대화를 해 몰라 생일이 되면 랩해달라고? 대화를 해 지갑을 열었어 에이니 스탑잇 내 생일을 해 그만 말하겠습니다 영상 보내고 그만 말하겠습니다 대화를 해 이거 하나 있어 수다미아 왜 이렇게 이쁘니? 아니 우와 나 주는 거야? 응 고마워 아 내 성어는 멤버들 다 애기야 부르기? 에?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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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베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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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애기야 해줘가 무슨 말이지? 애기야 애기야 누구한테 수다미한테 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 몰라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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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케이크 먹고 싶다 먹을래?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응 낙지들 아 라운드 2 우리 라운드 3 아 4 나와 아 유 라이크 베이비 이수남 유 라이크 베이비 이수남 베이비 케익을 먹었다니 많이 베이하고 바꾸잖아 아 진짜 맛있다 배 없나 잘 안 먹는데 원래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락키들 보고 싶다 고객컵을 많이 같이 하면 좋을텐데 그러니까 하트 주세요 민지 어딨니 민지야 어딨어 민지야 어딨어 유 라이크가 내 미래보다 선명해 진짜 그거 누구지? 원래 아니다 주정 주정 택배 아니야? 그러네 완전 아 너무 웃겨 와 맛있다 그쵸? 나도 아직 안 먹었어 아 안 먹었어 이거 먹고 이걸 먹어야 해 다 먹었어 하나도 안 따라 너무 맛있어요 아 그 애기야 서인공님 서인공 선배님 노래를 말씀하시는 거래요 고객님 아빠랑 고객님 아버님 아니 진짜 우리 아빠 완전 스윗성이 뭔지 알아? 겨울아이 불러주죠? 맞아 야 다 알아 다 알아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 고기도 먹었고요 미역국을 못 먹었는데 미역국 먹고 싶으면 오빠가 아빠가 막 가져다 준다 했어요 대박 대박 진짜? 짱이죠? 짱짱 내년 생일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년 생일에 라키들이랑 진짜 같이 있고 싶어요 맞아 진짜 그때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뒤에서 너무 맛있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저의 소밖에 안 보기 아 웃겨 수담은 모든 멤버의 뺨의 키스 받고 싶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마워 고마웠어 아하하하 앞으로 절대 안 해줄 거야 아하하하 삐어쓰다 삐어쓰다 하하하하 아 닌지 반가시켜 으아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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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거 이상하지? 아니 받는 게 정상 아니야? 우리가 수사미한테 해주는 거지 그치? 해주자 그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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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언니가 왼쪽 뺨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멤버를 결정할게 멤버를 결정할게 뽀뽀받을 멤버를 결정할게 내 양쪽 뺨에 뽀뽀할게요 난 이 척 그래 나 언니한텐 받아볼게 왜 안되지? 왜 이렇게 하지? 해봐 멀리 가버린다 그치? 수상아 너 저기서 몇 개만 열어두기자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 몇 개만이라도 근데 몇 개만 열면 다른 그분 속상해하시죠 아니야 집에 와서 다 열거래요 진짜요? 락키들 몇 개만 그럼 열까요? 응 응 그래요 그럼 열어봅시다 자 수사미의 언박싱 우리 락키들이 준 선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꽃다발도 일단 이렇게 있구요 여기에 소판지까지 이렇게 있어요 우와 이렇게 아 그러면은 네 왜요? 이렇게 그러면 골라주세요 뭐 열어볼까요? 제일 큰 거 이런 거? 진짜 큰 거 같아 우와 언박싱 귀엽다 뭐야? 이게 패딩인가? 패딩? 헐 겨울에 깨끗하게 보내라고 겨울에 깨끗하게 보내라고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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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순단은 패딩이 필요해 뭐야 뭐야 내가 좋아하는 패딩이잖아 인서트 인서트 대박 완전 수사미 스타일이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러분 추운 겨울 겨울 따뜻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찰칵 와우 찰칵 찰칵 와우 아웃도어 광고 그러니까 광고 같아요 네 완전 어? 진짜 죄송해요 벌써 따뜻해요 지금 나 더워졌어 아 이거 너무 예쁜데 광고 모델 모델 선조리는 수단이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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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토요 뮤직 워낙 모두 다 겨울 워낙 모두 다 겨울 또 뜯어볼게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언니 괜찮아요? 지쳐있는데 나 매우 괜찮아 핑크핑크하네 그쵸 여기 토끼까지 어? 토끼까지 이렇게 달아나 귀여워 센스 센스 어지럽대요 지진씨 월낙 하시겠다 월낙 아이스크림 죄송해요 뭐야 뭐야 신발이야 신발인가봐 신발이야 조달이다 진짜 어떡해 나 완전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닦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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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액션 뭐야 이쁘다 진짜 이뻐 니에라 신상이야 신상 옷이랑 세트 느낌이네 완전 이쁘다 어떡해 귀찮나봐요 내가 양말 안 신었어 옷이랑 세트야 위에 우와 고마워요 락키트들 사이즈 맞나? 사이즈 맞나? 사이즈? 맞을 것 같은데 맞아? 펜기랑 세트네 진짜 너무 이뻐 진짜 맞춤현이다 진짜 맞춤현이다 아니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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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이에서 안 맞으면 에이아이에서 안 맞으면 제가 꾸겨서라도 신을게요 이게 클 듯 안 클 듯 저한테 맞춰서 전업도 한번 열어주세요 언제요? 아니 어떤 거 저 앞에 있는 거요 폭주에 들은 거요? 네네 정말 궁금해서요 정말 궁금해? 민지씨가 궁금해하다고 민지씨 갖고싶어 갖고싶어요 갖고싶어요 귀여워 귀여워 이거 인서트 따주세요 인서트 따주세요 토끼예요? 토끼가 있어 다 토끼예요 귀여워 토끼 두 마리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따야 되지? 리본을 아 와 진짜 나 어떡해 뭔가 뭐일지 맞춰봐봐 지갑일 것 같아 지갑이었어 열었어 우리 왜이래 진짜 나 모르는 거 나 진짜 울어 울지 않네 울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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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때문에 눈물이 쏙 들어가요 울고싶어요 눈물 들어가요 예쁘게 찍어줘 예쁘게 찍고 있어 예뻐 파우치인가 뭐지 아니야 몰라 박스가 계속 나온 거 아니야? 그냥 박스만 지갑이다 지갑 진짜 지갑인가봐 지갑이에요 천지도 넣어요 포장상자의 수급으로 인해 박스에 넣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너무 웃겨 뭐지? 카드 지갑 카드 지갑을 쓰고 진짜 박스에 박스여 편지 편지야 편지 아 편지 아니 편지 아 키링인가? 키링 아 키링 스카프 우와 진짜 이뻐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고급져? 두 번으로 두 번으로 이렇게? 우리 컨셉 알맞게 맞아 우리 이번 컨셉에 스카프 많이 하잖아 오 귀엽네요 귀엽네요 고마 스카프 약간 이거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아요 어 장면 같아요 크로에라 느낌이야 지금 크로에라 느낌이에요 세트에요 아 야 색감이 다 이런 아 너무 이쁘다 크림색 베이지 베이지 나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제 취향 자격들을 잘 하셨지? 무슨 일이야? 또 뭐 뜯어볼까요? 저 저 궁금해 큰 거 궁금해 이게 이 큰 거 마지막으로 한번 뜯을게요 라케들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다 뜯어서 가져갈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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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감독님 감독님 죄송해요 멀미난다 이거 멀미난다 진짜 아니 이것이 이거 제가 문제가 아닌가요 네 아니가요 이게 사실 이게 조금만 옆으로 가도 갑자기 이렇게 돼요 어 그래요? 네 아니 이거 아니 제가 저희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소남 너의 머리를 잡아 머리 머리 몰라 활동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번처럼이라도 소통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소원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래서 얘기했잖아 맞아 이렇게 어떻게 뜯는 거죠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궁금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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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핑크 베갱 저거는 핑크색 베갱 이게 뭔지 모를 거야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갱 아 이거 정말 아 멀지나요 진짜 선생님 제가 할게요 어떻게 카메라 카메라 통화로 들어달래요 뭐지 이렇게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갱 이거 진짜 커요 뭐지 하윈색 베갱 이 나왔어 뭐지 이상한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이상한 사람 저예요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갱 박스 안에 박스 박스 안에 박스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갱 하윈색 하윈색 아우터 파 son Smith 반 immediately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개 하윈색 베갱 하윈색 베갱 이뻐요 너무 예쁘다 오늘 패션쇼네요 아이고 아이고 따뜻하겠다 아니 옷을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도 옷을 원하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언니가 골라주는 걸로 받고 싶어요 좋습니다 라키들 이제 3분 남았다니까 수다미의 소감 남기고 우리 앞으로 활동 계획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볼까 봐요 앞으로 활동 계획도 얘기해야 됩니까? 네 수다미 얘기해주세요 저는 앞으로 라키들이랑 만날 거고요 만날 거고요? 네 라키들이랑 데이트할 거고요 할 거고요? 그리고 많다고 빼시면 안 된대 여러분 아니 괜찮아 그리고 또 사랑해요 라키들 정말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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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하트 진짜 너무 많이 입어서 하트 8945분에 계세요 진짜요? 8945분에 라키들 5명 5명 5명이에요 라키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일 다 같이 축하해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감사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인사하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요 하 진짜 뭘 하겠다 라키들 진짜 자 우리 라키들 요즘 불토 저희 활동 중인데 잘 봐주시고 계시죠 네 앞으로도 우리 몇 개나 남았잖아요 다 봐주시고 꼭 본방산세 공방사부 공방사수ommes 많이 들어주시고 뮤비도 많이 봐주시고 캡처타임 끌게요 하나 둘 셋 뿅